어? 마스크 쓰고 왔어요 이재씨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건강은? 건강 어떠세요 이재씨? 괜찮아요? 내일 공연은 괜찮겠어요? 나의 공연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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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안녕하세요 네 콘스탄츠 반가워요 나의 공연은? 네 네 8월 22일 날에 갔어요 저 프레스콜도 갔어요 아 정말? 예 공연을 못봤어요 우림씨는 왜 공연을 안했어요? 넘버를? 아 그게 정해져있어서 아 아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